얼마 전 열린 역도 월드컵에서 박혜정 선수가 모친상의 슬픔을 딛고 한국 신기록으로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죠. 파리로 향하는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선수를 신영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장미란을 동경하던 소년은 어느덧 한국 역도의 대들보가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13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겼고 얼마 전 태국에서 열린 국제역도연맹 월드컵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파리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올림픽에서 유력한 은메달 후보인 박혜정은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리언언과의 경쟁도 즐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원래는 살짝 인사를 안 했는데 시상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막 예쁘다고 그래서 저도 옆에다 땡큐. 이렇게 긍정왕인 박혜정에게도 얼마 전 맞은 모친상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2년 전 전국체전에서 딸에게 직접 금메달을 걸어주며 화제가 됐던 어머니. 박혜정은 아픔을 딛고 어머니에게 올림픽 메달을 바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친구같은 존재였고 또 운동선수로 봤을 때는 되게 강하게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잘 지켜봐주고 같이 엮이 좀 들어줘.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감사합니다.